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한다는 기대감으로 금요일날 미국 주가가 강하게 올랐는데요. 우리도 좀 기대를 했는데 스위프트라는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뺀다는 얘기 때문에 부담이 가면서 지금 미국 선물지수가 2% 밀립니다. 우리 시장이 오늘 못 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데요.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얘기는 길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그동안 수소라든지 친환경적인 풍력이 굉장히 약했는데요. 에너지가 전쟁의 위기감 때문에 원전이든 어쨌든 원유든 에너지, 풍력, 수소 또 원전은 또 국내에서 모멘텀도 있었죠. 에너지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최근에 엔터즈로 좀 수급이 몰리는데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제한적인 종목 찾기를 가야 될 것 같고요. 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밀리면서 출발했는데 토스트하기 상승반전을 했고요. 소폭이지만 코스피는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2,700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심리적인 흐름들이고요. 이번 주는 또 주말에 중국 양회 있죠. 중국 모멘텀, 소비 모멘텀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시장 공감된 첫 코너 잠금의 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금의 제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줄 헤드라인으로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종목들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김종여 전문의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위원님과 시장 특징주들 먼저 분위기 살피고 AS 종목도 있어서 오늘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종목군들입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부분은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60여 년간 원전은 앞으로 주요 전력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 놓았었죠. 원전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더 달라지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이고요. 또 대선 앞두고 정치권에서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원자력 관련 중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 보이네요. 보성 파워택 25% 올라가고요. 에너토크, 일진 파워 등의 종목도 모두 10% 이상의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스주로 가겠습니다. 앞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러시아 일부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소식이 전달되면서 일단 에너지 가격의 강세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10% 가까운 상승이고요. GSE 5.9% 그 밖의 중앙에너비스 등의 종목도 오늘 오름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종목도 좀 볼까요?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방위비 증액 이슈도 있고요. 또 무기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안고 있는 상황이죠. 에라이진 엑소원 오늘 8% 가까운 상승 확인됩니다. 한국항공우주 역시나 8% 이상의 탄력 기록하네요. 3만 7,3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멘트주 가겠습니다. 유연탄 가격의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특히나 시멘트 원료가 되는 유연탄은 우리가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가격 인상으로 전의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국 원료 조달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일단 오늘 장에서는 시멘트 관련 주 강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별 특징주입니다. 녹십자 보죠. 혈액 제재 미국 입성이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급락 진행되네요. 7% 이상 하락합니다. 18만원 하향 이탈 위협 받고 있죠. 현대차 기아 보겠습니다. 스위프트 배제 이슈가 이쪽으로는 또 투자 심리 위축의 요소가 되고 있죠. 일단 러시아로 수출 비중이 5%, 8%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손실을 좀 감내해야겠죠. 각각 2천억 원 정도 손실 예상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2.3%, 기아도 1%대 하락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봤는데 원전주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현대차 위원님, 두산중공업으로 추려서 압축된 전략 부탁드립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10% 이상 급등 나오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단기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적으로 두산중공업의 실적을 바꾼다.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원전을 얼마나 늘릴지, 몇 개나 더 지을지, 그와 관련된 수치가 얼마나 나타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미리 추정해서 달 수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눌렀던 정부가 입장을 바꾸는 듯한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차기 정부에서는 밀어준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현재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에너지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가 어느 국가나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리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꼭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 자체의 훼손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운용에 있어서 지금 당장 이렇게 석유나 가스 가격이 급등하는데 원전을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의 단기 모멘텀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이 숫자로 적용되는 구간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기 모멘텀이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전쟁 관련 이슈라든지, 또 원전 관련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요. 또 공교로운 것은 우라늄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라는 거죠. 그래서 원료가 되고 있는, 원전의 원료가 되고 있는 우라늄의 생산 자체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이쪽 지역에서 상당 부분 나온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변수가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이들 종목은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국면에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부를 출범하고 나서의 정책 운영도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필요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방위산업 관련 저도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저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잠금해제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기도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핵심은 방위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기 부품이나 혹은 드론이나 위성 쪽의 모멘텀이 플러스 알파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종목뿐만 아니라 수출이 일단 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도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런데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를 보면 그동안 방위비를 쓰지 않았던 국가들도 방위비를 더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특히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폴란드 쪽이라든지 이렇게 화들짝 놀란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한 종목들 중심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ETF, 방산 ETF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미국의 방산 ETF도 언급해 주셨었는데요. 저희 한번 잘 지켜보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AS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 잔금 해제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딱 이 거래만의 15% 수익이 난 상황이에요. 목표가 2만 5천 원 설정해 주셨고 지금 그날 당일에 넘어섰죠. 그 다음 날에 주성 엔지니어링 보이죠? 어떻게 해요? 일단 신규매수 관점에서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의 근본적인 변화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이익을 어느 정도 지켜갈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은 일정 부분 더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신규매수 관점에서 보면 저는 매력도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규매수는 조금 신중하게 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특징주 혹은 눈에 띄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위원님이 픽한 잔금 해제 종목들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오늘 시세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일까?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매도의 기회가 됐던 매수의 기회가 됐던 전략을 짜보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2월에만 한 14% 올라갔는데 실적 호조 부분 점검을 해봐야겠죠. 가스 사업 이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스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거냐 수요가 떨어질 거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어떤 갈등 구조에 따라서 앞으로 변수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의 최근의 변동성은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차트인가 일반적인 가격의 변동성인가 생각될 정도로 급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끝났느냐 이렇게 변동성이 끝나고 안정적인 시세를 보일 거냐 이것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어쨌든 레벨이 올라갔고 올라간 레벨이 쉽게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스 가격이 상승해서 올라간 가스 가격을 실적에 반영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실적의 레벨업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투자를 얘기할 때 결국은 주가는 실적의 거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적이 개선됐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종목의 특성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가스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차이는 있겠으나 지금의 방향성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가스 기업이나 최근에 소위 EMP 기업들의 투자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는 별로 없어서 신규로 공급될 건 없는데 만약에 공급 라인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게 된다면 여전히 가격 변동성은 아래쪽보다는 좀 위쪽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저점이 좀 올라가는 레벨이 상승하는 그런 기조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제를 깔고 그렇다면 4분기 실적이 좋았던 건 오케이 그런데 올해 실적도 나빠질 게 별로 없을 것 같다가 핵심 포인트고요. 전반적인 가스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한국가스공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해외법인 해외법인 쪽에서의 이익도 비교적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마이너스 요인도 있었는데 호주 쪽의 요인은 개선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기대 요소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당 매력 플러스 해외 사업 배당 매력 유틸리티 하면 사실 배당 매력주 이런 식으로 언급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좀 못 들어봤었다가 시장이 이렇게 변동이 되니까 또 이 배당에 관심들을 두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돈 버니까 배당 더 올릴까요? 계속 일단 한전은 적자 사업부니까 배당과 관련돼서 메리트가 크게 없겠지만 여기는 올해 이익도 잘 났고 그래서 서프라이즈 배당을 했고 이런 서프라이즈 배당 자체가 주가의 또 일부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특성상 이익이 크게 났는데 배당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 최근에 소액 주주 운동, 세이브 코스피 운동 여러 가지에서 주주 환원과 관련된 그런 화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럼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가스 가격의 레벨업 두 번째로는 해외 사업부가 작년에도 견주한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도 견주한 모습을 보일 거다. 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다음에 호주 광고 쪽에 있었던 손실 부분도 작년에 커버가 일정 부분 되면서 올해부터는 이익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익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데 배당을 줄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신규 투자할 만한 요인이 엄청나게 많은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쓸 비용은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벌 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배당도 유지되겠지. 이런 어떤 관점이면 하단이 굉장히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수급의 변화, 기관의 매수 이런 것들도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배당 안 하던 업체들도 배당하는 판에 배당을 잘하는 업체는 또 더 배당을 늘릴 수 있는 모멘텀도 되겠죠. 세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물음표가 달려있긴 하네요. 성장동력하면 이쪽에 생각나는 게 작년 9월에 수소나 신사업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어요. 한국과수공사가 수소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입니까? 왜 그러냐면 수소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은 계속 수소연료전지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요. 중요하죠. 수소연료전지 잘 만들어서 효율 좋은 전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나르고 어떻게 공급할 건데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밸류체인의 순서로 보면 지금 시장이 다소 흥분했던 것은 연료전지였지만 가장 앞단에서부터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수송할 건지가 더 먼저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해당 기업이 누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롯데의 정밀화학. 그다음에 이 기업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소라고 하는 게 액화를 시켜서 할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모니아로 할지 아니면 액화 형태로 하게 될지는 좀 더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기존의 상국가스공사 갖고 있는 가스터미널과 가스 운반 체제와 그다음에 가스를 저장했던 여러 가지 저장고들의 시설들을 수소에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수소개발과 관련된 EMP 기업들도 전부 기존의 석유, 가스, EMP 기업들이 수소사업도 한다.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배당도 많이 주고 실적도 올라가고 미래 모멘텀 물론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2030년에나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그런 얘기지만 현재 지금 밸류는 0.4배에서 0.5배? 싸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아래쪽보다는 그래도 위쪽으로 여전히 열려있는 것이 아닌가 미래 성장 동력도 굉장히 먼 얘기긴 하지만 비교적 견주하게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오래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배당 매력도 나타나서 어느 정도 하단이 지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고려해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적 긍정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금해제 김종일 위원님의 뉘앙스를 그동안 저희가 많이 접했잖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수 긍정의 시각을 주신 건데 어찌됐건 2월 단기 급등 움직임이 나오긴 해서 이거 좀 부담스럽게 봐야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증권가에서는 NH투자에서 제일 높은 목표가 한 6만 5천 원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밖에도 6만 원, 6만 2천 원 이 정도예요. 위원님은 어느 정도 보세요? 일단 우리가 증권사에서 잡고 있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조건이 다 100% 맞았을 때 그 정도 갈 수 있다는 일종의 추정치예요. 그래서 그 가격에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 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논고가 무엇인지 그게 적절하다면 현재 가격에서 어느 정도의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지가 대충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 대부분 지금 현재 주가보다 굉장히 높은 한 5, 60% 높은 그런 업사이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 정도 가격까지 단숨에 간다고 보진 않지만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 매력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반등이 부담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정을 좀 기다렸다가 사면 되는 것이죠. 저도 일단 5만 원 이상권까지는 충분히 목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 5만 원 가격대에서 급락한 이유가 뭡니까? 수소 모멘텀을 미리 선반영했다가 수소와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이렇게 미끄러진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수소를 빼고 기존 실적만 봐도 지금 가격은 싸단 말이죠. 거기다 수소 모멘텀이 붙어서 시장에 자금도 유입되고 새로운 성장 모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진다면 더 업사이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일단은 전고점. 그다음에 그 이유는 실적 추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성장 모델이 어떻게 살이 붙어나가는지를 보면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 목표 주가 5만 원 정도 전고점 라인으로 설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가스 공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정말 속을 끓이고 있는 종목이죠. NC소프트 수급이 돌아온다. 반등도 돌아올까.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NC소프트 주가 바닥 멀었나.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계산했어요. 작년 2월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오늘 했을 때 주가가 한 54% 정도 내렸습니다. 이쯤이면 싸게 사는 거겠지 하면서 연말부터도 많이 개인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끝이 없어요. 하락이. 네. 일단 피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의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하락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잘 살펴보시면 2014년부터 지금 한 2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그다음에 2017년 넘어서면서 3배, 4배 수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19년 넘어오면서부터는 5배, 6배까지도 움직였는데 이 스토리를 잘 살펴보시면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을까 바로 리니지와 관련된 머니타이징에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리니지의 과금체계 대량과금체계가 나오면서 실제로 실적이 이제 이때부터 뻥 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업사이드가 나왔고요. 2020년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소위 BBIG 쪽에 수급이 엄청나게 쏠리면서 기계적인 수급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게임과 관련된 머니타이징도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전망하에서 주가가 그냥 펑 또 한 번 뛴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 기업의 실적 자체도 줄어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금체계에 대한 굉장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항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더 중요한 건 리니지 빼고 도대체 이 회사가 뭐가 있느냐 과거부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이온, 트랙스타 엄청나게 많은 게임들을 다 밀어댔는데 대부분 RPG 게임류였죠. 그런데 이런 RPG 게임류가 리니지 이후에는 별로 성공한 것이 없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리니지는 여전히 잘 된다. 그런데 그다음 뭐? 지금 그다음에 가장 큰 수익을 냈던 부분에서 이익은 제한되어 있는데 비용은 또 굉장히 크게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은 아직까지 바닥을 찍었다?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바닥 찍었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트레이딩 바이 정도인 거죠. 소위 낙폭과 대에 따른 반발 매수를 고려한 정도의 매수는 충분히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려면 회사가 뭔가 그림을 빨리 보여줘야 돼요. 우리 리니지 말고도 다른 것도 있고 우리 다른 산업도 할 거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가 있죠. 돈 못 벌어도 위메이드가 지금 NFT와 메타버스로 보여주겠다고 해서 시총이 열배나 늘었다가 지금은 조종받고 또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엔시소프트가 우리 리니지 말고도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가 될까요? 두 번째 포인트 한번 그렇게 잡아가보죠. 반등의 트리거는 새로운 신작이 나와야 되나?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새로운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줘야 되나? 궁금합니다. 오늘도 밤에 NC웨스트 북미 법인에서 길드워트 등에 신규 확장팩 내놓는다. 이런 건 모멘텀이 안 되겠죠? 지금 신작만 가지고는 힘들죠. 여러 가지 신작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우리 RPG에서 좀 벗어날 거야. 다른 게임도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게임사들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봤을 때도 신작 나온다고 해서 아주 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소위 리오프닝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리오프닝과 게임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크로스오버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주가 강세를 보이면 강세를 보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았던 종목분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작만 가지고는 반등이 힘들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언급이 있었던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어떤 투자 사업들을 통해서 엔시소프트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한 반등의 트리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작은 결과가 또 나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작 기대감보다는 신사업, 플랫폼으로서의 안정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받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반등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일 연속 내리면 52주 신적가 또 기록하고 있는 엔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말씀을 주신 건데 마지막 그러면 이 엔시소프트에 대해서 약간 트레이딩 바이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략 정도로만 활용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건데 그 치고 빠지는 가격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일단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그런 가격대를 단숨에 돌파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아까 언급 드렸다시피 뭔가 엔시소프트가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그널을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메타버스 한다. 이런 얘기만으로 반등하기 힘들어요. 이게 만약에 작년 한 8, 9월 정도에 강력하게 발표를 하고 미래계획도 내놨다면 그때는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것도 야, 메타버스 지금 당장 돈이 되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데라는 반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정 부분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가격대가 어딘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주가가 크게 한번 꺾이면서 내려왔던 구간에서 단기간에 매물을 집중시켰던 가격대가 일단 50만 원대 초중반에서 엄청나게 매물이 많이 쌓여있다는 거죠. 지금은 시장에너지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의 그 정도 가격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더 높인다고 하더라도 저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매물은 나중에 얘기다. 단기적으로 50만 원대 쌓여있는 매물을 어떻게 소화할지도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메리트는 단 하나 지수 대비, 시장 대비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것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메리트를 찾아볼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바이는 그 정도 수준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기대하고 있는 것은 1분기 실적 발표가 됐든 아니면 특별하게 IR 날짜를 잡아서 엔시소프트가 뭔가 강력하게 시장의 모멘텀을 쏟아낼 때 그때가 아마 단기 저점 혹은 중기 저점의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모든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지막에 기억 남는 건 한국가스공사이네요.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만 기억하겠습니다. 일단 엔시소프트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김종혜의 장금해제 다시 보기 하시면서 이 내용들 한 번 더 곱씹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금해제에 김종혜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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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